안녕하세요. Welcome to Speak Korean with Chuhi 채널. I'm Korean tutor, Chuhi. 오늘은 쇼핑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 문장을 배워볼 거예요. Let's learn some useful expressions for shopping. 어서 오세요. 여성 의류 매장은 어디에 있어요? 남성 의류 매장은 어디에 있어요? 화장품 코너가 어디에 있어요? 가방은 어디에서 팔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코너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마트는 어디에 있어요? 빵을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해요? 근처에 과일 가게가 있나요? 이 근처에는 없어요. 거리가 좀 멀어요. 차 타고 가셔야 해요. 이 사진에 있는 거 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그 물건은 없어요. 두 개 사시면 한 개 더 드려요. 투풀원이에요. 투 플러스 원이에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건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건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뭘 찾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특별히 찾고 계신 것이 있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요? 현금으로 내면 할인이 되나요? 조금 깎아주세요.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안 돼요. 천 원 깎아줄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둘러보고 올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살게요. 재고 정리 중이라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장사하세요? 언제까지 영업하세요? 몇 시까지 하세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들을까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종이백에 담아주세요. 비닐봉지에 담아주세요. 봉투에 담아주세요. 가격표가 없네요. 얼마예요? 이게 할인된 가격인가요? 이거 세일 중인가요? 네, 30% 세일 중이에요. 네, 반값 행사 중이에요. 세일이 언제까지예요? 이 제품도 할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산대가 어디예요? 계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전부 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총 금액이 어떻게 돼요? 할부 몇 개월로 해드려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3개월 할부로 할게요. 여기에 카드를 꽂아주세요. 여기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찾으면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여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뭐 좀 물어볼게요. 이거 이백칠십 사이즈 신어볼 수 있어요? 이 옷 큰 사이즈 있어요? 이 옷 다른 색깔도 있어요?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이거 신어봐도 되나요? 시향해 볼 수 있어요? 발라봐도 돼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슨 사이즈 입으세요? 사이즈 몇 수로 가져다 드릴까요? 어떤 사이즈 찾으세요? 탈의실이 어디예요? 이거 어디에서 입어볼 수 있어요? 탈의실은 저쪽이에요. 잘 어울리시네요. 바지 사면 기장을 여기서 줄여주시나요? 네, 안쪽에 수선실이 있어요. 수선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뒤에 찾으러 오세요. 이 옷은 어떤 색으로 나와요? 다른 색상 보여주시겠어요? 새 제품으로 주시는 거죠? 진열 상품 말고 새 걸로 주세요. 이거 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사이즈는 품위 사이즈만 나와요. 다 떨어져서 이 사이즈만 남았어요. 이 사이즈는 품절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잘 맞네요.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색깔이 안 어울려요. 이건 안 되겠어요.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좀 헐렁한 것 같아요. 좀 크네요. 한 치수 작은 걸로 보여주세요. 한 치수 작은 걸로 보여주세요. 소매가 너무 길어요. 꽉 끼네요. 바지 기장이 좀 짧아요. 여기 얼룩이 있어요. 여기에 흠집이 있어요. 이거 어제 샀는데 작동을 안 해요.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교환하고 싶어요. 환불해 주세요. 반품하고 싶어요. 구입하신 제품 영수증 보여주시겠어요? 이 제품으로 교환하시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 괜찮으세요? 추가 금액은 지불할게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돼요. 신용카드로 계산할게요. 현금만 되나요? 정책상 환불은 안 됩니다. 세일 상품이라 환불은 안 되고 교환은 가능합니다. 선물 포장 가능한가요? 선물 포장은 유료인데 괜찮으세요? 선물 포장은 유상인데 괜찮으세요? 따로 포장해 주세요. 따로 포장해 주세요. 따로 담아 주세요. 땡큐 포 워칭 디스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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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